저희도 함께한 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자, 강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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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남이가 개를 키우는지 몰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카, 피카, 피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카요, 피카. 피카, 피카.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제가 독보조육으로 잘 생긴 거예요. 독보조육으로 잘 생긴 거예요. 마이 데이 매일 매일 알고 싶어져. 하루하루 내게 모든 게 다 궁금해. 작은 선물 상자 같은 나의 하루에 또. 오늘은 뭐가 있을까. 태현이 형. 진짜 뵙고 싶었어요. 정말 뵙습니다. 피카, 아이고, 오랜만이야. 피카, 피카, 피카. 아이고, 오랜만이야.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경규 형이니까 오늘 촬영 짧게 해야 돼. 빨리 피카. 빨리 피카. 피카야. 형 호동이 형 아니야, 경규 형이야. 그래, 그래, 그래. 뒤에서 시간 끄는 거 아니야. 피카, 피카, 이리 와. 피카, 이리 와. 피카, 이리 와. 피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이거. 도와줘야지. 아니, 이거 아니고. 강남이가 이렇게 잘 못 다루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어떤 게요? 친구가 피카라고 하거든요. 피카. 여자이고요, 5살. 5살. 그리고 상하 씨가 올림픽 때 캐나다에서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갔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네. 캐나다. 캐나다에서 연습하다가. 네. 연습 갔다가.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아니, 어쩌다가 입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또 혼자 거기서 살고.